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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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물어보는 맞아가 아니라 아 맞아 맞구나 이렇게 하는 맞아를 하더라고 근데 되게 또 어색한데 힘이 되더라고요 어색한데 얘기 잘했나? 좀 재밌었나? 오빠는 약간 힘이 되고 든든한 여자에 대한 그 엉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야 약간 그동안 제가 연애를 할 때 좀 많이 챙겨줬었던 것 같아요 뭘 얼마나 챙겨줬길래? 아니 과거 얘기는 저렇게? 진영이 너는? 뭐가? 남자애기만 나오는 거야 애가 그냥 어쩔 수 없더라고 왜 그래? 아니야 진영이 무슨 안 좋은 과거가 있어요 예? 아 오빠 검색하실 때 혹시 연관 검색어에 홍진호 말고 못 보셨어요? 아니야 근데 어차피 진영이도 쿨하게 얘기했었고 맞아 많은 분들이 아는 거고 사실 맞아 친했던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진영이는 친했던 건 아니지 난 만났었어 난 만났었어 나 진짜 만났었어 난 진짜 만났었어 왜냐면 이건 어차피 연애살되었었어 아니까 약간 공개적으로 연애를 했었어서 공개 연애했었어 공개 연애 근데 오빠는 공개 연애 많았을 뿐이지 할 거 다 했었잖아 할 거 다 했었잖아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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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아 왜? 왜 화를 났어 왜 화를 났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아하하하 잘 살았으면 좋겠다 둘이 저래놓고 저래놓고 둘이 그리우고 친구들 그냥